Q.뭐시기 한번 보여주세요 무엇이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초보자 보아라브님 보아라브님 아씨 인사했는데 안받아졌어요 형님 쩝 쩝 오? 오오오오옹 이야오오오옹 나이스 나이스 너무 한의랑 그 게임 했다 FIGHT! 아옥 아하아 와아 보수 또는 아직 올해 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사나이력 수비중시까지야 이거죠 보았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올해 들은 말 중에 웃긴 말 베스트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수비중시죠 아 이거 개웃기네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위치 어 이거 안당할거리라고 생각했어 나는 죽였구요 깨졌나 이거 기억이 안나네 와 죽노 와 롬풀킹님 별풍선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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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판 이겼는데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갑자기 세브나는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노 와 흥잡았어 우와 그 위에 총폭은 다르다 한 대 맞췄어 한 대 맞췄어 퀄팩은 아니야 아이고 한 대 맞췄어 와아아아 부심 역전을 잘하는 형이기 때문에 오 뭐야 하이킥은 맞네 어어어 나이스 나이스 역전을 잘하는 형이기 때문에 끝까지 방침하면 안돼 아 쫄이야 뭐야 어 형 박떡식님 안녕하세요 아 축사형님 오세요? 그냥 좀 다르게 해보고 있어요 형님의 그 다채로운 패턴을 활용해보기 위한 새로운 도전 정신이랄까 아우 나락지르네 죽었다 죽었다 팩폭도 안한다 잠시만요 팩폭 당한다 잠시만요 잘하네 아 까비 야 이게 왜 낮은 벽강이세요? 아니 이정도는 그냥 정축으로 살려주면 안되나? 못하십니다 형님 뭘 붙여도 괜찮을듯 오우 마이 거니스 수비중치 수비중치 수비중치형님 나왔다 오우 깜짝이야 수비중치 아아 좋은 찬스였는데 더 좋은 찬스가 왔잖아 오우 오우 우우 키바아 진짜 러브 무서운데 5W 라포 지렸다 아 야 마신이 나 미친놈인가 봐 진짜 마진이 칼이 한 번 했다고 진짜 마신건 갈겨버리네 오호 쉣 살려주세요 속질이 나오노 안 돼잉 어 잘 잡았다 어 형 잘 못해봤어 얘가 아 아 나는 6부 발 했거든요 근데 손이 눌렸네 왜일까 어허 아이고 아이고 왜이래 게임을 생각보다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와 타이밍이 좋았다 야 왜 안나 서 있었어 나 어 왜 왜 왜 아아 지른다 우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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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딸기뉴 와노소 람드 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재미있다 오우 야 가드가 안돼? 오 나이스 우와 초팀 ㅈ 빨라 둥둥둥둥둥 와우 홀리 스웨트 내가 뭔지 아니냐? 같은생각 축이 안좋아요 어 뭐야 아 라운드 3 파이트 와 뭐야 위험하다 이거 안 맞을 뻔한다 자꾸 아이고 늦었다 어 어 나이스 이겼다 어 우와 대초 그냥 시원하게 박아버리시네 와 와 참이다 아이씨 아 으흠 여기 최고의 방어 아 아 왜 안왔지 우와 나이스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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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으흠 아 진짜 아니 이거는 조금 아쉽다 파이트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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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랙이었다 나이스 오늘 대회 없었어요 어흠 아흠 아흠 왜 맞았지 으흠 와 저거 은근히 안들어가는데 잘들어간다잉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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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타임이 진짜 빠르다 십삼 느낌이었는데 으흠 으흠 오우 쉬이 으흠 와아 나이스 으흠 이거는 뇌신담 들켓 못한 제잘못 뭐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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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와 초콘타임이 너무 빨라 와아 나도 13호를 내밀었는데 저버리네 심상 으흠 으흠 흐흠 어휴 칸바이 맞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야 지렸다 구조간났나 아 아 지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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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운 상황 아 기다렸어 나이스 GG 지린다 지린다 총풍신 날 처음 맞아 지린다 지린다 지린다